자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은 하방압력이 강한 구간이야 올라오면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라고 자 올라가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한가지야 미국장이 한국장을 커플링 해가지고 끌고 가기 전에는 절대 못 올라가 쉽게 자 주가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지금 주가가 회복을 했지 않니 자 이런 구간이야 지금 현재의 구간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제도 얘기했다시피 이미 4일 전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하방압력을 받았지 않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이 언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26일이야 그리고서 29일날 월요일날 주가가 상방을 쳤다고 자 조금 아까 지금 이 사람 얘기 잘 들어보면 자 지금 박세희 전무가 조금 아까 이 투자이신 뭐 이래가지고 이 3프로티브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셨냐 연준하고 맞서지 마라 자 연준은 지금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악자가 토지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제도 댓글로 계속 얘기했지만 그리고 3일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지 이미 하락 추세가 하락 추세가 강하게 왔는데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를 멈췄다 우리 3일 전에 4일 전에 얘기했지 않니 그래서 주가가 상방이야 자 이 얘기는 뭐야 아까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것대로 자 연준은 주가가 강하게 시장이 불신을 갖고 주가를 밀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연준은 적극적으로 3조 달러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간의 하방압력이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 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방으로 치는 건데 자 코스닥 그러니까 나스닥이지 나스닥은 지금 상방을 가겠다는 거야 근데 어제는 내가 주가가 왜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 어제 장중에 유가가 지금 하방을 치고 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새벽시장이 돌면서 유가가 이제 겨우 마이너스에서 상승 추세로 일단 주가가 돌려서 이제 끝났는데 S&P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은 계속 상방을 가겠다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지금 왜 강하게 못 올라가냐 S&P 때문에 못 올라가 자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장추위를 봐야 돼 자 나스닥은 가고 싶어도 S&P 때문에 강하게 못 올라간다니까 자 그래서 추세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너희들이 장추위를 볼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얘가 지금 S&P야 우회가 자 그리고 요거를 내가 지금 이제 나스닥으로 내가 키워줄게 자 나스닥을 놓고 보면 자 나스닥은 상방이 지금 얼핏 보더라도 지금 강하지 그치 강하지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않냐 나스닥이 장을 끌고 올라가는 장이라고 장 막판에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계속 상방을 가는데 얘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니까 얘가 얘는 올라면 오면 때려맞고 밀리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코로나 문제가 되든 어떤 문제가 됐든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 연준이 그래 연준 너가 주가를 자 여기에서 자 코로나가 또 한 번 문제가 생겨서 확진자가 늘어나서 자 지금 실물경제는 실물경제는 지금 개판인데 너가 고점에 올라왔으니 시장에서는 자꾸 되묻는 거야 자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모멘텀이 없어 뭔가 빌미가 없다는 거야 올라갈 수 있는 빌미가 단지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유동성 돈으로 끌고 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주식이라는 게 돈으로 끌고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상방을 칠 수는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니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S&P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저항대가 올라오면 계속 시장에서는 묻는 거야 언제까지 돈으로 쳐박을 건데 그래서 매도 세력이 올라오면 때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올라오면 때리는 거야 근데 나스닥도 똑같이 때리는데 나스닥은 왜 그러면 시장에서 똑같이 시장에서 묻는 거 아니야 실물경제가 지금 최악인데 너 왜 자꾸 올라와 라고 물어 묻는다고 그래도 얘는 때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왜 강하게 올라가고 S&P는 왜 강하게 못 올라가냐 여기에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종목을 보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종목을 봐야 된다 얘기야 S&P의 종목 구성도가 어떻게 돼 있나 그 다음에 나스닥의 종목 구성도가 어떻게 돼 있나 그걸 보고 장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아직까지 내가 계속 상방이라고 얘기하잖아 상방에 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나스닥이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S&P가 주도가 돼서 국제 유가하고 나스닥을 끌고 올라가는 장이 또 별도로 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때의 추세가 상방으로 돌리는 거야 추세가 변곡되는 구간이야 그게 지금은 쉽게 못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 얘기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여기 큰손이는 알아 나한테 10년 넘게 내일 방송을 들었으니까 야 큰손아 너 혹시 방송 듣고 있냐 방송 안 듣고 있나보다 지금 뭐 청소하나 봐 쟤가 방송을 딱 듣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쟤는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 뭐라고 방법은 없죠 돈질밖에 이게 정답이야 이게 유동성이고 이게 돈의 힘이라는 거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돈으로 끌고 올라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억지로 주가를 부양시킨다는 얘기야 자 시항분석 다 내렸고요 이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S&P가 강하게 상방을 뚫지 않으면 나스닥도 무너진다 이 얘기야 거짓말해야 하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